사랑이 불을 맞을 때 울어도 나는 몰라 눈물인지 눈물인지 울어도 나는 몰라 눈물인지 다시만 내 눈물 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사랑이 내 무사히 되어주세요 사랑이 불을 맞을 때 사랑이 불을 맞을 때 사랑이 불을 맞을 때 사랑이 피를 맞을 때 울어도 나만 들은 눈물과 눈물인지 눈물인지 굳고가 알수 없냐고 내 눈물알고 있는데 왜 나를 사랑했나요 왜 나를 미워했나요 박명남 사랑이 이대로 사랑이 헤어졌으니요 사랑이 이대로 일 맞아야 사랑이 이대로 일 맞아야 자 박수 한번 주세요 행복나눔 예술단의 회장님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영남